한글자막 by 한효정 시간은 문득 헤어짐을 얘기하기에 그대 힘들까 웃었죠 이 머릿처럼 얘기했던 말 그대 원하면 난 무엇이 권하겠다고 바보 같은 난 못난 그 약속을 지키려 내 생에 전부였던 그댈 보내줘 이 분이랑 어떤 관계시죠? 동네 오빠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다 도와줄게요 진 오빠처럼 다니엘에 대한 이 마음이 고마웅인지 사랑인지 잘 모르겠어 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날이 흐르는 아프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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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